이 밤에 모든 영적 전쟁터 속에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여든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한 하트브리치 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혼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과 또 공연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트브리치 팀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달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밤을 은혜의 동산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잔뜩 위축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 개 또 귀한 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YM이라고 하는데 예수전도단 코나의 하와이 열방대학의 DTS 제자훈련하는 팀이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해외 전도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두 달 동안 아프리카하고 카메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전도집회를 하고 지난 2월 15일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10일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리고선 이제 원래 있던 사역들이 의정부에서 다 취소가 되고 엊그저께 우리 가덕도에 오셨다가 가덕교회를 수요회배 때 잠깐 섬기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이 공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팀 멤버들이 5개국에서 왔어요 독일, 라트비아,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 그래서 5개국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MC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로렌 어디 계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정말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저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코나 하와이에서 온 팀입니다 지금 여기 그레이스가 입고 있는 의상은 하와이의 전통 훌라 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춤 중 하나는 하와이에서 온 전통 춤도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저희가 이것저것을 부를 건데요 그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일어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서는 하와이에 있는 각 섬들을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춤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서 무엇인가 깨어나고 영원히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시고 마음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진실을, 진실을 알아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과 깨어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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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도 정말 너무 맛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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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here? It was canceled! mesmo가 되었는지 해놓고 bebet 제가 말해봅니다. 모두 다 했었나요? 유 고민하는 happens? 어떻게 하는지 가장 consecutives 계세요? 오케이. 하지만 아니예요. 내가 이제 멈출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시산을 하는지? I don't KNOW. cream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Zhitle가 이미 열어서가 이제 끝까지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지금. £1,000인 만에 Hudson. 평상 6천원으로 가 букв지 아껴 invite. 재prove은 rá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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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hour surgery together, saving lives? 그는 좋은데요? Alex, 다는 일은 일은 일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들었던 가게도 우리 집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거죠? 너 늘 늘 밥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의 마음을... Alex, 아마도 도움드리기 전화가 있어? 아뇨, 아뇨. Stephen!? 엄마! 뭐하는 제? 엄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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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 말해, 말해, 말해. Stephen! 스테이! 내 네. 오리지. 그리고, if I had my inheritance... 혜연이? ...I'd be able to see the world. I don't want to end up like Alex. What? ...한esome and successful. ...and still living at home with Mom and Dad? At least I'm actually doing something with my life. ...and by something do you mean working at the same place wearing the same scrubs every day? At least I'm not letting the family down! Boy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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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좋은데요? 아이들에게서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녀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I know. Do you think he's ready for this? Maybe this is exactly what he needs. You know he could do anything with this money. I know. By the end of the day, let's just give him a chance. Babe, you remember what he did with the Tesla? Three days, just three days after we gave it to him. I know, but... Do we have to let him figure it out? On his own. You're right. He'll find his way. And if anything goes wrong, he can always come back home. So, Mom, Dad, did you think about it? Come on. Did you see this face? He can't say no. Okay, Steven. If you think you're ready, your mom and I won't hold you back. For real? Are you serious? Son? Yeah. Who's wisdom? I know, Mom. I'm smart. I'm telling you. The black card? Thank you both so much. You're beautiful. Dad, are you kidding? Do you really think this is a good idea? Mom? Hon, it's all right. We made this decision together, Alex. Dad, he's going to waste that money. Okay, he's irresponsible. He has no respect for you or for this family. Bro, you worry too much. Look at that. I got this. Yeah, I sure hope you do. Because if not, don't expect anyone of us to come running to bail you out. Alex? Steven. Yeah. I love you, Dad. Yes. Hawaii, here I come. I can't wait. Is it true? Are you really leaving? Yeah. Why? This place isn't so bad, you know? Look, you have no idea the pressure I'm under living here. Everyone here is a doctor. You really think I want to be one too? Why am I explaining myself to you? You're just a maid. Just a maid? You think this is my dream job? Some of us actually want to go to school and don't have mommy and daddy's money to pay for everything. Hey, don't act like you know me. You know nothing about my life. Maybe. But I do know what it's like to be on my own. And you wouldn't last a day. Actually, wait a minute. Wait a minute. Uh, Sarah, right? It's Megan. Listen, that's what I said. Listen, quit your job and come with me. I could use a company. We could fly first class. We could buy a yacht. We could have breakfast in Paris and dinner in Rome. We could have whatever we want. But I don't have that much time to waste. Are you coming or not? Okay, let's go. Yes,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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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lieged down?? 뭐 surprise? ou che, llo많 which loser? can i uh.. 상 bien을 panda advices? sur I'd be careful with that card if I were you What do you mean? You'll see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at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sat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 fast and then we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I'm comin' now, follow my lead I'm comi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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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discoverin' somethin'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I'm in love with your bo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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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guess I can't be that bad.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I can always count on you for a good time. 감사합니다. 뭐라고? 아니,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Hey babe, can you get that? Coming. 너 내 남자친구 누군지 알아? Hey babe, it's just the maid. Hey, you can sit over there. 하여튼 이를 잘리기 때문에 똑바로 해. 아이사? 뭐? Whoa. It's so big. Hey, are you gonna start? Oh, sorry. Megan? Megan? Is that you? Steven? Hey! What? What? I didn't know cleaning was your dream doll. I thought you were better than this. Hey babe, are you ready? Yeah. Yeah. I'm just... paying. The maid. Who are you joking me? I got like... so many pills. Thank God. I got so low. I got so low. I got so low. It's just a long time. Who are you going to do? Where are you going to do? What? I...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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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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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no no don't let her smile a fool don't let her eyes confuse red lips always lie cause red lips have a filthy prize that's a murder in her paradise is ou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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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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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n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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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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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to come home now. Come on, son. I know you can do it.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See, I left my mother's home. See, I left my father's home. And I found you. And I found you well above all. I'm carrying my heart, but it's made of stone. I'm carrying my heart, but my heart is made of stone. See, I left my mother's home. See, I left my mother's home. See, I left my father's home. I'm carrying my heart, but my heart is made of stone. I'm carrying my heart, but my heart is made of stone. I left my heart, I left my hear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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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일을 낮아야 자꾸 우유 단단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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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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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안 이해하지 않냐? 돈은 모두 다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잊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 슬픔입니다. 돈이 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 수 있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can't you see that what would you realize that our love for you would never change come on we've missed you honey can you can you get the clothes we bought them please what no you bought clothes for me yes you're my son no but I can't afford it I can work to make the money back it's paid it's paid Steven you owe me nothing do you know how long we've waited for you everyone prepare a feast let's have a party my son has come home hey what's going on Alex it's been so long don't let him in here don't let him in here don't let him in here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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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n's messed up and clearly he suffered the consequences but you will always have a place here Alex come on don't you see he's he's been through enough already oh I'm sorry poor Steven needs a huge party after blowing his inheritance what'd you end up spending it on anyway Alex what's your point my point is that everything I've done was to make you proud I studied hard I stayed by your side and what do I get in return noth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ve always been proud of you shut up don't you dare speak to me I earned my place here I deserve to be here earn deserve do you really think that you need to work to have a place here I just don't understand you guys how could you accept him back after all he's done this is wrong and you know it alright so what is fair should we just kick him out disown him from the family Alex do you think we we do that to you Steven has humbled himself don't you want to hear what he has to say please hey Alex as you can see I didn't really expect to be back here nothing went the way I planned and everything blew up in my face and you were right but I know that I need you I need mom and dad I need our family and man I just please say that you can forgive me please I don't know Alex Steven has been forgiven that doesn't mean that we don't see you son I've always seen you I've seen all of you done but most importantly I see who you are I don't love Steven more to you or you weren't Steven I love you both unconditionally and equally it's not because of your works it's why I love you Alex I love you because you are my son and I love you I don't know if I can forgive you but I can try are you serious? for real for real that's all I can for real that's for besides who else is dad going to watch the game yes my boys come on my sons have returned to me let the world celebrate I feel like new sunglasses like a brand new pair of jeans I feel like taking chances I feel a lot like 17 I feel like windows roll down new cities straight to cast I feel like anything making it happen laughing you take me right back when we were kids never thought I feel like this like when I we skip like an open page like a one way trip or a narrow plane it's a way that I'll be when I'm with you brand new I feel like how like really as you like that you every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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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enjoy our show? We are so happy to be with you tonight. And in fact, our team represents five different countries. So would you please welcome our students from Latvia. Latvia. From Germany. From Germany. From Israel. From Israel. From South Korea. And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United States. It is our pleasure. We are so happy to be here. We are so happy to be here. Onna plays the mother in our show. Onna plays the mother in our show. So I'll pray over her. So I'll pray over her. So I'll pray over her and then you get to hear from her. Glory to God. Amen. Hi everyone. 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As Grace said, my name is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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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so as she said, I am Korean American. Grace said, my name is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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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바깥 겉으로 보면은 완전 그냥 한국 사람 같은데요. 하지만 안에는 그냥 정말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한국어로 말을 거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네 이러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리고 또한 한국인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인인 거에 대해서는 I feel with Korean culture, there's a lot of structure. 한국의 문화를 봤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시스템, 그리고 설계, 그런 만들어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점 중 하나는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그런 지적과 저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되게 정말 많은 지적과 죄책감을 제 자신한테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겉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는 열심히 안 하고 있어. 너는 되게 게을러. 아니면 너는 똑똑하지가 않아. 아니면 넌 좋은 딸이 아니야. 그게 정말 듣기 힘들었죠.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는 그런 지적들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세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그런 구조들을 붙잡기가 힘들었고, 다른 바깥에서 외부에서 정말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제 자신에서 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고, 저의 가족에서도 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로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숨쉬고 계시고, 저희의 온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희 한 분 한 분과 정말 깊은 그런 교제, 그리고 관계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죄책감이나 그런 지적들 같은 거를 들으면서 되게 힘들게 자라왔어도, 하나님과의 그런 이런 깊은 관계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의 정말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예배든지, 일기 쓰는 거이든지, 꿈꾸는 거이든지, 비전이든지, 여러 수단으로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나무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이 들려왔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도 들려왔고, 노래를 들을 때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한테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거를 만들어줬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거를 해줬어. 그래서 이게 정말 긴 과정이었었어도, 제가 이런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거에 불과 불과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누구인지를 정말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무조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너무 뜻깊은 그런 선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에서 보셨다시피, 엄마의 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어떻게 이해를 할지 조금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또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거를 대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이런 면을 보여주는 임무가 저한테 왔었죠. 그래서 대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션이 저에게 주어졌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 아니면 행동, 이런저런 눈빛, 이런 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캐릭터랑 어떤 게 제일 맞을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에 맞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제가 딱 찾아냈을 때, 그런 행동이랑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맞고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역할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에서는 좀 멀죠. 그리고 저의 성장은 이제 끝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그런 점은요. 이게 성장은 긴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좋아, 그거에 대해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거의 성장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게 아무리 느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 첫 발걸음을 나아가고 싶으시다면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대로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항상 끊지 않고 계속 저희를 부르시고,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항상 끊지 않고 계속 저희를 부르시고,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깊은 원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님의 모습을 항상 매 순간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런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부어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들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가 끝마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다섯 개의 국가에 온 이유입니다. 하고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팀을 이제 뒤에 가서 마스크를 챙기고 하고 여기 앞에 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아무나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 어머니이신 분들, 아버지이신 분들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 하고 아들이나 딸이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싶으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 저희 공연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닿았으면요 여기 올라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공연 때문이에요. 주님 여기에 계신 한 분이라도 앞으로 나오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주님이 이제 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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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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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